아 라운드 원 단어에 필요없는 스펠링 한개 찾기 find a one letter in the world 에어프레인 비행기에서 스펠링 중에서 필요없는 알파벳을 찾아주세요 네 정답 e가 포함되면 안되죠 정답 에어프레인 네 버튼이 나왔네요 필요없는 알파벳은 무엇일까요 네 유 한 번에 맞췄네요 버튼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렛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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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